지금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고요. 오늘 기본소득당 현안 브리핑 진행하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맞서서 3차 추경안이 심사 중이고 곧 통과가 될 예정인데 현재 경제위기에 맞서서 기업지원에 대한 내용들은 담겨 있으나 고용안정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브리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에 맞서 기업지원과 고용안정을 연계하는 직접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 생존을 보장해야 합니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외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 3차 추경안에 담기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대답과 실제 3차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3차 추경안에 위기기업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의 내용은 대부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3차 추경을 통해 기업이 유동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5월 20일 발표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에 따르면 6개월간 고용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는 것 외에는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기업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에 불가피한 경우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 개정되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근거가 된 한국산업은행법 역시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고용안정에 대한 규정을 모호하게 담고 있습니다. 금융지원과 해고금지 연계는 이미 프랑스의 비상조치법, 이탈리아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집단해고의 정지 도입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이미 진행 중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기업에 대한 제로금리 대출 정책을 시행하며 대출기간 중 고용을 유지할 경우 대출금의 60%를 탕감하는 파격적인 고용유지 및 금융지원 연계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해외 각국이 금융지원 정책과 고용유지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원만으로 대규모 실업사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용 쇼크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 사업체 종사자는 31만 1천 명이 감소하여 2개월 연속으로 30만 명이 넘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없이 기업을 살리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공수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재난의 시대, 국가의 역할과 책임의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재난 상황 속 해고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기업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직접적인 고용안정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현안 브리핑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